이제 산을 즐기기 좋은 때인데 그만큼 산불 위험도 높은 때입니다. 오늘 담배와 쓰레기 소각 등의 이유로 전국에서 17건의 산불이 났고요. 강원도 횡성에선 산불 시작 지점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손성민 기자입니다. 산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끝내 한쪽 비탈면을 새까맣게 태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산에는 마른 낙엽이 곳곳에 깔려 있고 바람까지 불고 있어 하마터면 불이 크게 번질 뻔했습니다. 이 불로 70대 여성 한 명이 다리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인천 계양산에서는 등산객의 실화로 추정되는 불이나 산릉선 일대가 2000제곱미터나 탔고 강원도 철원에서는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인천과 경기 강원 지역에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가 내려졌는데 오늘 전국에서 무려 17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횡성군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80대 남성이 연기에 질식해 숨지기도 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바람까지 불어 이맘때는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에 갈 때는 주머니에 점화원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산 근처에서 논두렁을 태운다든가 하는 것은 특히 위험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산림청은 밝혔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MBC 뉴스 손석준 deny자입니다. MBC 뉴스 손석준입니다. MBC 뉴스 손석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